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우 김부선씨가 또 해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배우 김부선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무엇을 송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재명과 김부선씨와의 이 싸움은 그냥 치정관계처럼 보여졌지만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통령감으로 나와서도 또 대통령후보로 되어서도 안된다라는 이 피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이재명의 거짓과 이재명의 허우를 매일매일 송토하듯 벗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배우 김부선씨의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재명이의 여친과 관련된 소식을 재치와 해악, 야유로 기가 막히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역시 배우 김부선씨, 매일매일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잡는 재치와 이재명과 관련된 명언에 우리 국민들은 역시 김부선이 우리들의 기쁨을 극대화시켜주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이재명의 강력한 적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배우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남방투사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방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저는 이재명 전 여친 김부선입니다. 자, 얼마나 재치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야유와 경멸과 질타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찰리 채플린이 항상 이런 말을 했죠. 가장 큰 저항은 바로 웃음이다. 자,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이 배우 김부선씨의 저러한 성토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며칠 전에 국민의힘 대전 유성울 당립위원장이었던 김서연 변호사가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 추석 때는 우리 맴짓 하지 맙시다. 사실상 성남시장 시절에 형에게, 형수에게 욕설을 했던 이재명에 대해서 야유와 조롱을 보냈지요. 잘 아셔야 하는 게 저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또 386 운동권 출신들, 북괴 김일성의 주최세상을 배운 그 주사파 무리들이 무려 절반이나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따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팩트에 입각한 조롱과 야유와 해악.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좌파들과 주사파 세력들은 그 조롱을 가장 괴로워하지요. 이러한 조롱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조은산 논객도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그 잘 정리된 또 잘 평가되고 잘 해악이 된 그 조롱 한마디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내로, 남불과, 오로지, 던밖에 모르는 이 한마디로 윤리를 뒤집어 엎으며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이 조롱과 야유가 천백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의 이러한 이유 있는 조롱에 우리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방투사 하루아침에 탄생된 거 아닙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지요. 전 부녀회장이 저를 수차례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무작정 국회의원회관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만난 분이 지금 민주당의 서른 위원이었습니다. 어찌나 친절하고 겸손하신지, 어찌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서른 위원님, 위대한 강주, 호남, 제주 시민들은 반드시 이낙연을 선택할 것입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십시오. 당시 탄원소에 서명 쾌의해 주신고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무죄 받은 것도 많고 500만원 검찰 구형 150으로 확 깎였어요. 현수막 끈 하나 잘랐다고 벌금 150 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남방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도라는 저는 이재명 전 여친 김부선입니다. 기가 막히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부선 씨의 이러한 재치 재명아 나 내 전 여친이야 계속해서 너를 걸려먹을 거고 너에 대해서 계속 야유와 경멸을 보낼 것이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건 너 이재명 잊지 않았지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김부선 씨의 명언에 지금 각 네티즌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김부선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또 한 번 빅엿을 먹였다. 이재명의 전 여친임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김부선의 용기에 웃고 갑니다. 라는 성원의 댓글. 역시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배우 김부선 씨 밖에 없다라고 보수 사이트와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게 회자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 난 남방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남방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더라는 저는 이재명 전 여친 김부선입니다. 그러니까 남방투사, 투사처럼 이재명이를 잡겠다라는 소식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배우 김부선 씨의 이러한 유쾌하고 경쾌한 워딩도 있지만 10시간 전에는 제게 굶지 말고 힘내라고 쌀 시키러 누군가가 선물 보내왔어요.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님들 격려에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또한 10시간 전에는 아싸 간만에 마스크 10장 주문 옴 멀리 청주에서 12장 보낼 것임 서비스는 짜릿한 것 써보신 분들만 꼭 다시 찾는 김부선 패션 마스크 주문 환영 국민은행 095-21-0322-986 김부선 한 장에 9,900원 님들 덕분에 별이와 제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꾸복 국민은행 095-21-0322-986 여러분 우리 이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배우 김부선 씨에게 한 번쯤 후원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선 씨의 용기 있는 재치에 용기 있는 성토에 유쾌한 이재명 야유의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 한 번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